계란 소고기 소고기 양념 양파 양파 이건 또 불고기 양념 큼직하게 잘라서 배도 반쪽 소고기 양념장 소고기 양념장 그걸 넣어야 맛있나보지? 재료가 다 들어있어서 그런거 그리고 매실 매실청 그렇게 넣고 갈아줘 물 한컵을 넣어줘 아 물 한컵 그냥 마늘도 미리 넣어버려 아 응 대파를 쫑쫑 썰어야지 쫑쫑 안썰어 큼직하게 일단 마무리할때 이렇게 손 조심해 이제 잘 갈은걸 부어주고 응 참기름 붓고 양념장 이제 양념에다 불고기 감을 넣고 이게 한근이잖아 한우야 맛있겠네 이렇게 얇게 썬걸 이렇게 뜯어서 넣고 이렇게 얇게 썬걸 뜯어서 넣고 그래서 잘 섞어 소스가 잘 섞이게 소스가 잘 섞이게 이렇게 되면 양념이 배에 들어가 그런거 그래야 더 맛있지 맛있지 됐어 이거는 불고기 볶을때 아 이 파는 불고기 볶을때 바로 넣어 응 마무리할때 다 볶아지 파랗게 넣어 빨리 숨이 죽어보잖아 그러니까 맨 마무리할때 볶아서 그 때 섞어서 꺼내면 돼 이번엔 버섯이나 이런건 안넣네 버섯은 이제 또 지금 사다놓은게 없어서 볶아먹을때 찢어넣으면 돼 아 있으면 이렇게 재 놓고 벌써 이게 피를 이렇게 녹으면서 피가 나와가지고 쭉 따라 볶거든 그러니까요 양념이 금방 스며들지 아까는 흘렁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빨아드려 양념을 불고기 마무리할때 잡채를 넣어주면 맛있지 아 이거 불렸다가 잡채 넣어도 맛있지 불려서 넣어놓고 불고기 볶을때마다 조금씩 넣어주면 미리 안 섞어넣고 이거 불어붙니까 물에다 불려놔 고기 야채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버섯이나 양파를 좀 썰어놓아야지 그래도 맛있지 응 그러니까 맛있어 많이 안넣고 절반 들어갔으니까 아까 갈아넣었으니까 고기 고기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기름을 안 넣고 이렇게 국물도 좀 붓고 이제 익혀줘야지 근데 얇아서 금방 익잖아 금방 익은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올려놓고 당연히 안 불어서 삶아줘야 돼 대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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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소금 고기를 고기 고기를 고기 고기 당면을 덜 불어서 물에 살짝 데치려고 합니다. 원래 물에 담가서 불리기만 하면 되고 요즘 당면이 오래 불꽈야되더라구요. 그리고 삶은데도 한참 삶아야 제대로 피어져요. 이제 당면이 불었겠다. 아직 안 불었어요. 아 당면이 불었구나. 찬물에 씻어주고 삶아낸 당면을 넣고 그렇게 조금인 것 같았는데 많네. 당면이 들어가니까. 당면이 많지. 당면은 굵지 않아. 국수처럼. 물도 쫙 빨아들이고 생각보다 소스에 넣어봐라. 당면이 다 넣어봐라. 고추냉이. 밥을 넣어봐라. 어금. 암파도 잊어버렸구나. 음. 양파 이따 사과에 담고 좀 구울이 많다 양이 조금 했는데요 많잖아 잡채 넣고 국물 넣고 깨도 뿌리고 불고기 맛있겠다 불고기 오랜만이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간이 딱 맞아 간이 맞아 완전 잡채네 당면이 많이 들어가서 응 막 크게 넣으니까 맛있지 응 음 맛있니 달지도 않고 달으면 안 맛있어 뭐 눈치를 골라 응 음 이게 하누라 더 맛있네 고기만 먹으면 질대부러 끄집고기가 굉장히 쓰라고 끄집고기? 응 백화재고 맞아 한우랑 응 근데 꼭 한우 아니래도 돼 너 이 한가지 있어야 밥을 먹어 응 응 아침에 이거에다 먹어 파김치가 더 맛있어졌네 파김치가 더 맛있어졌네 응 이제 숨이 죽으니까 응 간이 들어가니까 내려가는 거야 숨이 죽어서 응 응 응 응 응 버섯보다 양파가 맛있어 응 양파가 씹히면 더 맛있어 응 응 양배추 응 그것도 좀 그것도 맛있어? 그것도 너무 응 씹힌 게 있어서 맛있어 응 그 닭볶음에도 양파 아니 양배추 많이 들어가지 맞아 맞아 그 닭갈비 그 닭갈비 그 닭갈비 그 닭갈비 이제 닭갈비 감사합니다.